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오늘도 임무 완료! 오늘도 뿌듯! 도와줘요 슈퍼왕이! 어? 좋았어 슈퍼왕이! 출동! 바쁘다 바빠 슈퍼왕이 바쁘다 바빠 슈퍼왕이 어디든지 달려간다 슈퍼왕이 출동! 어? 악당 어딨어? 악당 빨리 나와! 이 강이가 물리쳐주겠어! 악당 어딨어? 악당! 거기서 뭐야 강이! 빨리 올라와! 어? 배를 탄다고요? 그렇다면 악당이 바다에? 덤벼라 슈퍼강이! 좋았어! 강이 강이 변신! 짠! 바다로 갈 때는 안전하게! 이 구룡쪽 귀도 2번째 갈지! 좋았어! 그럼 바다로 출발! 휴! 가자! 오늘 강이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선장님! 우리는 어떤 악당을 잡으러 가나요? 악당이 아니고 대게를 잡으러 가야지! 에? 대게라고요? 나를 잡으러 온다고? 산물을 좋아하는 대게는 깊은 바다에 살아서 대게를 만나러 가려면 일찍 출발해야 돼요! 악당은 많이 잡아봤는데 대게는 처음이라? 대게가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못 찾겠지? 내롱! 헉! 나에게 좋은 방법이 있어! 하이익! 매직! 이 대게 지도만 있으면 대게가 어디 있는지 쉽게 찾을 수 있다고! 나 잡아봐라!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응! 나 또! 에롱! 분명히 여기 있는 건데! 보이지가 않네! 강이! 뭐? 배 안에서 이렇게 뛰어다니면 위험해요! 어? 가만히 있어서는 대게를 꺼낼 수 없다고요! 이렇게 하지 않아도 대게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정말요? 어떡해요? 바다는 이 강비가 있어서 이 전자 지도가 대게가 어디 있는지 알려준대요! 그럼 여기 앞에 있는 빨간 점들이 지금 대게가 있는 곳이에요? 아! 다 됐겠다! 그럼 대게의 지갑으로 빨리 출발해요! 네! 한번 가보시죠! 네! 오! 제발! 기대되라 대게 이 기폭기가 간다 깃발이 근처였던 것 같은데 어? 저기 있다 깃발에 연결된 그물을 끌어올리면 지늘개에 살고 있던 대게가 그물에 걸려 올라와요 대게가 엄청 많이 잡혔어요 가다에서 올라온 대게는 그물에서 빼낸 뒤 물을 채워놓은 수조에 퐁당 넣어줘요 영차! 영차! 그물에 걸린 대게를 톡쏭쏭! 상이도 열심히 도와야지 대게야 안녕 지금까지 본 것 중에 가장 큰 대게를 만났어 내 얼굴이 다 깔아지는데? 호잇 호잇 우와 선장님 선장님 이 대게는 왜 이름이 대게예요? 이 대게는 대나무처럼 다리가 길게 뻗어있다고 해서 대게라고 하네 오 그렇구나 이렇게 보니까 진짜 다리가 대나무 같아요 내 이름은 대나무를 닮은 이 다리 때문에 붙여진 거라고 앞에는 집게발이 있어 우와 이 집게에 잡히면 아픈가요? 내 집게발에 혼나볼래? 집게 다리에 딱 잡으면 집지 여기 안 아파요? 아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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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게는 8개의 걷는 다리로 헤엄을 치고 2개의 집게발로는 적을 공격하거나 먹이를 먹어요 이렇게 집어서 냠냠 음 맛있다 아 먹이를 잡을 때는 이 집게로 집어서 입으로 이렇게 아 진짜요? 열일이 되는 우와 힘이 엄청나다 이제 내 무서움을 알겠지 아이고 그물에 걸린 대게를 빼는 법도 배웠으니 이제 열심히 일을 해볼까 나와라 나와라 아 아 아 아 아 아 그 덩어리를 잡고 막 벌려가지고 아 엉덩이 부분이 이제 나오면 그 물을 싹 옆으로 안쪽으로 이동시잖아요 아 이렇게 해서 쭉 꽁아주는 거구나 응 나 좀 빨리 꺼내줘 나 좀 빨리 꺼내줘 다 엎기도 말았어 엉덩이 잠깐만 기다려봐 아우 눈치시면 내가 힘들라니까 좀 나를 막을 순 없지 오 해 강이 강이 나와냐 용감한 슈퍼 강이 오늘도 힘차게 강이 파워 아하하하 강이 응? 악당만 잘 잡는 줄 알았는데 대게도 잘 잡네 응! 막닥만 주세요! 언제든지 도와줄 준비가 되어있다고요! 슈퍼광이 슈퍼! 슈퍼광이! 광이! 광이!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지? 광이를 부르는 수상한 목소리! 그 정체는 과연 어? 그런데 선장님이 강이가 잡은 대게를 바다로 던져버렸어요! 광이는 무사히 임무를 마칠 수 있을까요? 바쁘다 바빠 슈퍼광이! 희한 이야기! 대게를 잡으러 출동한 슈퍼광이!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고 대게를 잡는데 어? 어? 광이! 이게 무슨 소리지? 광이! 바쁘다 바빠! 슈퍼광이! 바쁘다 바빠! 슈퍼광이! 어디든지 달려간다! 슈퍼광이 출동! 슈퍼광이 출동! 뭐? 도대체! 어디서 나는 소리지? 어? 슈퍼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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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이! 어? 여기서 나는 소리였구나! 아! 아! 여기는 슈퍼광이! 무슨 일이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여기는 바다의 119 어선안전조업국입니다. 어? 바다의 119? 네, 저희는 위험에 빠진 배를 찾아서 항상 도와주고 있습니다. 배가 안전하게 잘 있는지 항상 지켜보고 있습니다. 버선안전조업국은 배가 안전한지 지켜보다가 사고가 일어나면 빨리 해경에 신고해주는 바다위의 119예요. 아! 여기는 슈퍼광이! 배가 탄 배는 아무 문제없이 바다에 잘 떠 있습니다. 네, 그럼 배에서 무슨 일이 생기면 연락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바다의 119가 지켜주는 안전한 바다! 이제 안심하고 대기를 모아볼까? 좋았어! 슈퍼광이! 서원 출발! 다시 열심히 대기를 잡아볼까? 영차! 영차! 대기 엄청 많이 잡았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종일... 셀 수가 없어, 셀 수가 없어! 어? 어? 손장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어? 강이 안녕! 아이, 손장님! 이렇게 힘들게 잡은 걸 왜 조금 놓아주시는 거예요? 이 새끼를 가진 어미 개들은 다 바다에 방생을 해줘야 되는데 다음에 또 새끼를 쳐서 개들이 많이 버시게 나오니까 근데 크기가 비슷한 개 중에 어미 개는 어떻게 찾아요? 이렇게 어미 개는 배짱이 이렇게 동그랗게 알을 품게 알줄이 있고 아! 그러니까 아빠 개들은 이렇게 알을 품지 못하게 이렇게 변혁하게 피라밀 변혁태로 되어 있는 개들이 있습니다. 쉽게 이렇게 이렇게 배가 크게 동그랗게 나와 있고 알을 품고 있는 게 어미 개구나! 알을 품은 어미 개와 몸집이 작은 어린 개는 절대 잡으면 안 된답니다! 확실히 알 것 같아, 이제! 배가 동그란 거 보니까 이거는 어미 개네! 어미 개는 안녕! 어? 이거는 어미 개는 아니지만 새끼 개잖아! 크기가 너무 작아! 우리 다음에 또 만나! 안녕! 다음에 또 만나요! 응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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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흡울에 걸린 대게를 한 번 했어! 슈퍼 강의에게 이 정도의 일은 아무것도 아니지! 어? 어? 힘들어! 갑자기 왜 이러지? 그래도 열심히 힘을 내봐야 돼! 아! 아! 너 배가 고픈다! 슈퍼파를 낼 수가 없잖아! 아! 어떡하지! 이대로 내가 대게를 다 못 잡는 건가? 그러면 안 되는데! 어? 응? 어? 이게 무슨 냄새지? 빨리 가봐야겠어! 어? 강의가 잡은 대게가 퐁당! 맛있는 냄새가 나는 이 음식은 뭘까? 이게 무슨 냄새지? 자, 강의 씨! 선생님! 이게 뭐예요? 오늘 강의 씨가 잡은 대게로 만든 대게 수제비 이거 먹고 저 힘내가지고 또 일해야 되니까 우와! 내가 잡은 대게로 만든 수제비라고? 맛있겠다! 잘 먹겠습니다! 최고다! 최고! 나의 슈퍼 파워가 점점 생기는 것 같다! 맛있게 냠냠! 또 쑥쑥! 힘난다, 힘나! 어? 점점 힘이 또 사나고 있어! 강의 슈퍼 파워! 좋았어! 강의! 강의! 슈퍼 파워! 강의 강의! 나는야! 나 우선 안다! 무적의 슈퍼 파워! 무엇 좀 나를 막을 순 없지! 강의 강의! 나는야! 용감한 슈퍼 강의! 오늘도 힘차게 강의 파워! 세게잡이! 응모 완료! 우와 이제 돌아간다 아참 그 전에 할 일이 있지 안녕 대개야 다음에 다시 만나자 오늘 일찍부터 바다에 나와서 힘들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잘 해냈어 역시 슈퍼강이에게 불가능이란 없지 역시 강이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게 너무 좋아 슈퍼강이 화이팅 슈퍼강이 오늘의 임무 대성공 다음엔 또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바쁘다 바빠 아휴 힘들어 이거 언제 다 켜지 도와줘요 슈퍼강이 바쁘다 바빠 슈퍼강이 바쁘다 바빠 슈퍼강이 어디든지 달려간다 슈퍼강이 출고 어디지 어디 어? 어? 아이참 여기야 여기 강은 씨 여기야 여기 이리 와 어? 죽였다 죽였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제가 금방 그쪽으로 갈게요 까짓 기다려 기다려! 어제 비가 안 왔었는데? 이상하네 아이고, 이거 왜 이렇게 땅이 질퍽질퍽 한 거야! 정윤식! 오늘 너 고생했어 아버지 드디어 만났다! 아니, 왜 이렇게 늦었어? 아이고, 왜 이렇게 힘들어요, 여기 오는데! 땅이 물에 젖어 다리가 쑥쑥 빠져요 여기서 뭐하고 계신 거예요? 아니, 여기서 조개를 잡고 있었지 에? 조개? 어, 조개는 바다에서 잡는 거잖아요 맞아, 맞아 우리는 바다에 산다고 어떻게 이 땅에서 조개를 잡아요? 아니, 조금 전까지만 해도 여기가 바다에 있었거든 다 에? 여기가 바다였다고요? 바닷물이 가득 찼다가 빠져나간 자리에 펼쳐진 땅을 갯벌이라고 해요 바닷물이 섞여있는 갯벌은 항상 진우처럼 질퍽질퍽하죠 이곳엔 다양한 바다 생물들이 살고 있는데 단단한 집게발을 가진 개 몸이 유연한 낙지 갯벌을 뛰어다니는 망둥어와 청소부 갯지렁이 그리고 조개도 함께 살고 있어요 바닷물이 빠지면 보물섬처럼 뿅! 나타나는 신기한 갯벌 아, 바닷물이 빠져서 이렇게 캘벌이 되는구나? 우와, 신기하다 이게 그런 바닷물이야? 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 바닷물이 들어가기 전에 조개를 빨리 캐야 돼 아, 그렇구나 내가 수많은 낙당도를 싸울데? 이 정도쯤이야 얘들아, 내려라 내가 간다! 강이! 슈퍼 파워! 와아! 아휴,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보이지가 않네. 조개야, 어디 있니? 아휴, 거참. 그렇게 판다고 조개가 나오는 게 아니야. 숨구멍을 찾아야지. 으악? 숨구멍이요? 조개가 숨을 쉬기 위해서 이 팔자식으로 숨구멍을 만드는 거야. 여기를 팔면 조개가 나와요. 와, 들켰다. 아, 여기 보니까 진짜 팔자처럼 숨구멍이 있네? 여기를 팔면 조개가 나온다는 거지? 한번 해봐야겠다. 와아, 신난다. 드디어 조개를 찾았다. 안녕, 드디어 만났구나. 어? 근데 아버님, 이 조개는 무슨 조개예요? 이건 바지락이야. 에? 바지락? 아아, 말로 만든던 바지락이구나, 이게. 바지락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잡히는 바다 쪽이에요. 바지락아, 우리 이렇게 만났는데 서로 인사해야 하지 않을까? 빨리 나와봐. 아휴, 부끄러워하지 말고 빨리 나와봐. 아휴, 도대체 왜 안 나오는 거야? 강이가 아무리 힘이 쎄도 내 입은 열지 못할걸? 그렇게 해서는 얼굴을 못 봐요. 바닷물에 넣어야 얼굴을 보여주지. 아, 바지락은 바닷물에 넣어야 열리는구나. 아휴, 들켰군. 나는 물 밖에서는 이렇게 입을 꼭 덮고 있지만, 물 속에선 이렇게 발을 꺼내 움직이기도 하고, 여기로 물 속에 섞인 먹이를 먹거나 뱉기도 한다고. 껍데기 속에 숨어있어서 몰랐지? 아휴, 나 제법 바지락 잘 키는데? 어? 아버님, 아버님! 저랑 바지락 끼기 대결해보실래요? 좋아! 아, 좋았지? 자, 준비! 자, 시작! 나와라, 나와라! 바지락, 나와라! 조개 캐다 말고 갑자기 어디 가시는 거지? 응. 나와라, 조개! 많이 많이 나와라! 강희는 엄청 잘 잡네. 역시, 한 번 배우면 엄청 특별한다고. 강희 파워! 강희 국고 파워! 발단! 우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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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님, 아버님! 저는 이만큼 쾌다구요. 두 손 가득! 이대로 강희의 승리! 아이고, 나는 이것뿐이 묵했는데. 우와! 강희가 져버렸어요. 힝! 하! 세상에나! 어떻게 이렇게 많이 갤 수 있는 거예요? 아, 그것은 이것이 태라는 그물인데, 이것을 사용해서 많이 탈 수가 있거든. 아, 갑자기 어디 가시나 했더니, 이 체구물로 바지락을 잡고 계셨군요. 우와! 한꺼번에 이만큼이나? 강희도 배워볼래요! 물에 이렇게 하면 바지락이 이렇게 뜨잖아. 그러면 이것을 이렇게 썰어 담는 거야, 바지락을. 아, 그렇구나.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렇지. 이렇게, 오케이. 그러면은 바지락만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럴 때. 우와! 한 번에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이어, 일, 둘, 셋! 몇 마리가 잡힌 거야! 바지락 부자가 됐어요! 자, 거기 한번 해봐. 아, 이것만 있으면 나도 엄청 많이 잡을 수 있다고! 가자! 나도 엄청 많이 잡았다! 열심히 땀 흘리며 캔 바지락은 이렇게 갯벌 바닥에 모아둬요. 이렇게만 하면 오늘 임무는 금방 끝나겠는데? 이히, 신난다! 랄라랄라라! 랄라랄라라! 이 정도 바지락이면 충분하겠지! 이 정도 바지락이면 충분하겠지! 아! 아! 이게 뭐야! 내 바지락이 다 사라졌잖아! 아! 강의의 바지락을 훔쳐간 건 누굴까요? 슈퍼 강의! 갯벌에 진흙 괴물이 나타났다! 강의는 이번 임무도 잘 마칠 수 있을까요? 바쁘다, 바빠! 바쁘다, 바빠, 슈퍼 강의! 지난 이야기! 갯벌에서 열심히 바지락을 뺀 강의! 그런데! 아! 이게 뭐야! 내 바지락이 다 사라졌잖아! 바쁘다, 바빠, 슈퍼 강의! 바쁘다, 바빠, 슈퍼 강의! 어디든지 달려간다, 슈퍼 강의 출고! 아니, 설마... 우둑이? 어? 이건 바로 강의가 잡은 바지락? 하하하 도둑이 바지락을 훔쳐간 것이 아니라 바지락이 땅 속으로 들어간 거야! 자기 집을 찾아서 바지락이 땅 속으로 앓아서 들어갔다고요? 우리도 조개 껍데기 속에 발이 있다니까? 이 발로 바다 밑을 기어다니거나 갯벌 속으로 쏙 파고 들어갈 수 있다구 에헴 좋았어! 양동이의 바지락을 이렇게 챙겨놓으면 다시 갯벌 안으로 못 들어가겠지? 좋았어! 바지락을 또 캐러 출발! 유후! 랄라랄라라 하하 시단다! 어? 뭐지? 여기는 좀 더 걷기가 어려워 어? 부터가 부터! 어디 가려고? 끈적이 공격! 질퍽이 공격! 큰일이다! 조개 잡이를 방해하는 시누괴물이 나타났어요! 자! 못 당하겠어! 강이 살려! 스포 파워! 스포 파워! 스포 파워! 스포 파워! 헐 날 내려놓으란 말이야! 으악! 어떡하려고! 이 갯벌이 날 누워주질 않네! 안 돼! 슈퍼강이 얼마나 바쁜 사라진데! 안 되거든! 못 나간다고! 절대 못 빠져나갈게! 빠져나갈게! 도저히 안겠다! 지웠어! 가! 여기서 잠깐! 갯벌에 빠졌을 땐 이렇게 해봐요! 몸을 뒤로 젖혀 누운 다음 자전거 페달을 밟듯이 다리를 굴려서 발을 빼내요! 이제 천천히 기어서 나오면 끝! 참 쉽죠? 아하! 이 진흙괴물을 상대할 때는 이런 방법이 있었구나! 첫 번째! 들어 눈눈다! 후! 두 번째! 자전거 페달을 밟는 것처럼 찍어준다! 들어왔다! 자전거! 자전거! 마지막 세 번째! 이어서 나온다! 영차! 영차! 이렇게 되는 거 맞아! 나 너무 깊이 빠졌나 봐! 달려주세요! 아아! 달려주세요! 나와! 나와! 좋았어! 네! 나를! 내버렸어! 오! 오! 드디어! 니가 이 길을 깨물 앞에서 이겼다. 다음엔 놓치지 않겠어. 두고자 슈퍼가니. 우리 어린이 친구들은 이 갯벌을 오셔야 꼭 어른들이랑 같이 와야 돼요. 갯벌이 빠지면 위험할 수 있어요. 나 또 빠졌어. 나 또 내버렸어. 오늘 하루 종일 너희 바지락들을 잡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고생할 줄 아니? 오늘 참 고생했다. 그래도 바지락을 있잖아. 금이라 잡으니까 뿌듯하고 너무 재밌었네. 오늘 조개 엄청 많이 잡았다. 조개잡이 미션 성공. 그럼 한번 가볼까? 어? 이상하다. 슈퍼 파워를 다 쏜다. 왜 알지 못하는 거야. 응?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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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뭔. 아이고. 이리 와. 쫄깃쫄깃. 맛도 좋고. 껴도 튼튼해져요. 그럼 어디. ? 어이. 자. 호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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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다 향기가 난다. 호우. 신선한 바다의 맛이야. 지금 슈퍼버워가 돌아오고 있어요. 예. 난다. 호우. 이제 빠져나갔던 바닷물이 다시 돌아오고 있어요. 우와 갯벌이 벌써 바다가 되었네 강이가 조개를 잡았던 질퍽질퍽한 갯벌도 이제 무리 가득한 바다가 되었어요 강이 덕분에 불차기 전에 조개를 많이 잡아가지고 고마워 도와줘서 아 정말요? 아니에요 이 정도쯤이야 도와줘요 심벌강이 이건 무슨 소리지? 안 되겠다 저는 다음 인분 때문에 가볼게요 그럼 안녕 강이 잘 가 고마워요 슈퍼강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